오늘이 제가 알찬거 같애 아 그치 뭐 할거 다했지 응 할거를 그저께는 걷기만 주구장창 해가지고 오늘 막 걷기도 하고 다양하게 퓨스트가 진짜 짜세네 그치 앞장 아 근데 이거 메모리 그걸 왜 뺐지 내가 가져왔어야 되는데 지금 38분 남았는데 이거 지금 아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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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야되겠다 지금 이렇게 경치 괜찮을때만 켜야지 밧데리 없어 밧데리는 지금 완전 넘쳐나 아니 그게 아니라 보조밧데리 아니 이거 가는거 너무 너무 많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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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얼굴이 시커메 엿검이야 다른 10. 아 아 아 아 nobody 아 all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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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분 찍다가 컷하고 다시 해야겠다 잠시만, 잠시만요 하아 좋다 좋네 여기 저기 노을때 한번 떠오던가 그때도 안봤을거 같은데 자연이라서 몇천몇만년에 그 그거 잖아 근데 그때 되면 팔다리아파서 오겠네 옷걸 하이킹 못할거 같은데 쫄티와이킹도 못하고 평소에 저기 운동을 좀 해놔야되나 고혈압,당뇨,비만 또 뭐가있지 간수치 그리고 말고 관절이 안좋을수도 있고 나이들면 저저분 쇠약해지는것도 있잖아 오히려 운동을 너무많이하면 다리 너무많이 떠가지고 일단 다시 끼야겠다 우유